지금 전자저울에 올려져 있는 것은 무청시래기 특품 1키로 입니다. 이렇게 새파랗게 마른 것을 특품 무청시래기라고 합니다. 오늘 선별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포장된 특품 무청시래기 1키로 포장상자 안에는 무청시래기 손질방법이 인쇄된 종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화물을 받으시면 바로 열어서 메모된 설명서를 읽어 보신 후 무청시래기를 손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특품 무청시래기는 일반적인 무청시래기보다 길이가 좀 짧은 무청시래기가 담겨져서 발성됩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선별하기 전의 무청시래기들인데요. 길이가 짧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파종시기가 좀 늦은 것이 이렇게 무청시래기가 짧게 건조가 됩니다. 이렇게 새파랗게 마르고 체가 약간 짧은 무청시래기는 손질을 해서 무청시래기 요리를 하게 되면 매우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마감 포장하기 전의 특품 무청시래기 1키로 포장상자를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담아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